여러분, 오늘은 팽이버섯을 준비했어요 오늘 저녁때문에 대해 궁금해요 팽이버섯을 좋아해요 팽이버섯은 좀 더 맛있어요 겉은 팽이버섯 새우 날치지 않고 맛있더라구요 나는 손에 뺏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뱀은 남은 뱀은 나의 뱀이에요 이 뱀은 사이야 뱀은 뱀은 뱀에 뱀은 뱀이에요 뱀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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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을 쓰는데 오징어 매콤하고 짭짤해요 달콤하고 맛있어요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짭짤한 맛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달콤하니 더 맛있네요 달콤하니 더 맛있네요 달콤하고 고소해요 달콤한 맛 달콤하고 맛있네요 매콤한 구운 에스파이 쫄깃쫄깃 쫄깃쫄깃 그리고 질깃쫄깃 곱쫄깃 이번에는 툴깃쫄깃 툴깃쫄깃 구운 옵션